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실내 최종 결과, 먼저 음원팜의 점수입니다. 엉덩이의 점수입니다. 글로벌스 엔티스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엉덩이의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방송 못듣는 점수를 한다면, 오늘 양방은 1위, 2등. 엉덩이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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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아러분들도 앞으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자, 1위를 차지하는 방탄소년단의 앵콜 공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어버원에게 섭취하십시오 앵담스타운! 함께 하셨나요? 뷔웨어 키포! 빨리! 빨리! frustration 아아야바